이거 뭐야? 할로윈 근데 이런거 할때 sm에 화를 안받아도 돼? 매니저님한테? 31일! 내일입니다! 할로윈은 내일이에요 왜케 할로윈이야 얼굴 바꾸기 아니 라이브 방송 초대해서 이게 영상통화 할 수 있어 걸어봐 세훈이한테 이걸 하면 영상통화는 거는거야 서로 세훈이한테 초대해 내가 형님보다 더 잘하라 나 인스타 하지도 않는데 여러분 O O H O O H 없는데? 둘이 친구 아니죠? 둘이 멤버 아니죠? 형 나 O O H 뭐야? S E H 나 얼굴이 아닌가봐 아니야 한명아 나 얼굴이 아닌가봐 나한테 얼굴 바꾸기였나? 해피할로윈 해피할로윈 할로윈이야 오늘? 아 들어오는구나 인스타 라이브야? 엄마 usually 라이브 하이 verify 저희들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주민에게ikan Chair 지금 하고 뭐야 라이브야? 지금 3만명 우와 불숭아 빠르다 나도 얼마전에 했어 라이브 저희는 지금 뭐하고 있어요? 비밀이에요 저희 지금 뭐하고 있는지 비밀이야? 지금 하고 뭐야 라이브야? 지금 3만명 우와 불숭아 빠르다 나도 얼마전에 했어 라이브? 없잖아 저는 SM 계정만들었다고 해가지고 나한테 대본이 있어 가지고 대본이라고 했는데 진짜 이렇게 한 회사야? 응 태민이한테 인스타 라이브 걸어가지고 태민이도 인스타를 하래 강압적으로 했네 야 넌 또 뭐야 뭐야? 앵글이 여러개가 필요하니까 아 앵글이 부추하니까 부추다 하는거야? 오케이 오케이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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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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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하는거? 보정이 아니잖아 얼굴이 있다 얼굴 세어봐 나 얼굴이 아닌가봐 아니야 한명아 나 얼굴이 아닌가봐 나한테 하필할로윈 하필할로윈 할로윈이야 오늘? 오늘이 할로윈이야? 31일? 진짜 맞지 할로윈 근데 이런거 할때 SM에 하락 안받았는데 매니저님한테? 31일 내일입니다 할로윈은 내일이에요 하필할로윈이야 어? 얼굴 바꾸기.. 아니 라이브 방송 초대회는.. 이게.. 야 너 되게 잘 어울린다 아무것도 안해도 돼? 이게.. 내가 전화가.. 근데 이거 왜 하는 거야? 오늘 뭔 날이야? 내가 전화가니까 저 춤을 키네 무슨 날이에요? 전화 안 와? 오늘 아무 날도 아니에요 30일이에요 어? 오늘 10월 30일 그냥 기분 좋아서 하는 거야? 응 하아 이거 났어 얼굴 주세요 하아이 오우 멋있는데 해외에.. 해외 분들 진짜 많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응 이거 하면 뭐야? 다른 사람들 다 모를 수 있어? 응 팔로 안하는 사람들은 음.. 난 번호가 없어 그럼 쌈 잘해? 어? 뭐야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읐